히앗! 아, 마이크 꺼놨었구나 아, 이거만 깨면 자, 클리어하러 간다 한마디나 이제 이렇게 가요 아... 그렇지 살리고 아, 바이러스 회복부터 언젠데 아, 매트 터질 것 같아 막판이 쩔어, 지금 마이크 아, 마이크 하나쩍 넣었구나 아, 지금 한명 더 이거 3명이서 꽂았어야 되는데 지금 2명이서 꽂아가지고 되게 쩔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, 큰일 났다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거 한 번 오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, 망했어요 아, 망했어요 이거 무조건, 이번에 꽤, 이번에 클리어 안, 못하면 진짜 안 된다 이번에, 클리어해야 된다 א, CR771 아우, ㅅ, 목구맹 이번에, 근데 피가 좀,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만 길 밖에 안 들어가서 만 길, 위만 길 정도 같지 마이크가 봐야 밉스, 갬비대 네 여기 여기시 선정 우선적임 해야되는게 이거 저기선적임 해야돼 못 토끼는거 아 오 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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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깼다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? 이게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애들이 점점 쎄지니까 DP는 안나와요 방어력이 안나와서 딜은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데 어.. 방어력이 안나오니까 아.. 소환 라이센스에뜨 거기서 완전 무너지네 중간에 도망칠 수 없고 다시 올라가야되니까 아.. 클리어 했다 아니.. 세이브 포인트만 찾으면 세이브 포인트만 찾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엘렉스 너무 맛있었는데 엘렉스 아 페이지는 거의 다왔어 페이지는 한 페이지 밖에 안남았어요 한 페이지 밖에 안남았어요 한 페이지 밖에 안남았어요 페이지는 진짜 한 페이지 밖에 안남았어요 어.. 내 내용이 많아서 오늘 새벽에 새벽에 이제 마무리해야되겠다 이제 무조건 세이브 포인트만 무조건 저장입니다 엘렉스 엘렉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진짜 힘들었다... 이제 7초? 아 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맞죠 한층 더 가면 또 뭐 포스는 또 있는거 같은데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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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례는 찍으세요 여기까지 밥먹으러 가겠습니다 하... 할만큼 했다 정말 할만큼 했다 못해먹겠다 밥먹으러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새벽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